자 제일 먼저 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옥닭방행위원 렛츠 브라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렛츠 브라 와아아아아아 와하하하하하 와하하하 삼슬라가 약 12% 급등하고 있고요 내가 삼슬라 매수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습니까 테슬라가 6.28 급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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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테슬라지 이게 바로 테슬라지 자 삼슬라는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슬라지 야다마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자 드디어 수익률 36.5입니다. 주시평가 금액이 1300만원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요때 수익금이 159% 매수 원금이 59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삼슬라 졸라 떨어지가지고 폭망을 했을 때 있습니다. 자 요럴 때도 계속 과감하게 매수를 해줬고 요 보이시죠 계속 매수한거 계속 매수에 들어갔다 삼슬라는 계속 매수를 해줬고 이때 기억나십니까 평가소를 이건 마이너스 9%까지 쳐간거 그래도 폭양하지 않고 계속 매수를 쳐했다 당연히 수목금도 매수했고 지금 현재 계좌를 보시면 매수 원금이 약 934만원 정도 들었는데 다시 수익률이 37%가 되었습니다. 와 이게 바로 분할 매수 이게 바로 존보의 힘 아닙니까 매수 원금은 계속 올라간다 자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매수를 할겁니다 야 이 미친새끼야 매수 하지마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분할 매수입니다 오르나 내리나 관계없다 와 오늘 184주 살 수 있네 자 쫄지말고 매수하자 모아가자 자 매수에 들어갔고요 투자는 이런겁니다 의사에 하는 기업을 믿고 계속 투자를 하는거죠 돈이 생길 때마다 삼슬라가 졸라게 코피 칠갑을 하고 있어도 계속 추매를 하고 올라갈 때도 추매를 하고 그러면 언제 매도한다 10배 20배 30배 되면 그때 매도하면 돼 아직 멀었어 자 요거 보십시오 순식간에 올라갈겁니다 순식간에 지금 1,300만원인데 바로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될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수량을 모으세요 테슬라 오늘 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000만원 파격적인 가격 인하 통했나 중국 판매량 끈청 뛴 테슬라 그때는 가격이 졸라게 인하했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가격이 인하했다고 주식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얼른 플레이스 속지 말고 테슬라의 우산의 믿음을 갖고 계속 투자하는 거죠 머그스텔레인 슈퍼컴더블 테슬라가치 6%이상 올릴거 비주확대 아따아 기분좋다 기분좋아 그때는 비주축소를 하더만 이제 비주확대랍니다 아따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자 요게 때 최고 확보를 많이 달렸죠 테슬라를 매도해야 한다 아직도 상관합니다 자 3슬라를 매도해야 한다 나보고 3슬라매도하라고 했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 8% 처맞고 있을때 사람들이 나보고 매도하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매도하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올라갔다 자 300달러 금방 올라갑니다 300달러 금방 올라오고 400달러 500달러 금방 갑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이 3슬라로 얼마나 부는지 그때 배 아파 죽지 말고 시간 매수하세요 매수해 자 이 3슬라로 올라가니까 레버즈 곱하기 3배짜리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BOL때 약 4% 나이스 블랄 기분좋다 기분좋아 자 테크큐도 2.3 올라가고 있고 나이스 블랄 기분좋다 기분좋아 SOS에도 3.6이 올라가고 있고 나이스 블랄 내가 SOS에 매수하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자 RSI 46밖에 되지 않는다 75까지 갈 것이다 자 FOMG 요거는 또 4% 올라가고 있고요 정말 무슨 종목이죠 자 RSI 55고 RSI 80까지 갈 것이다 자 레버즈 곱하기 2배짜리는 마이너스 19%입니다 19% 하지만 이때 기억나죠 저 마이너스 80%까지 처음 맞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종목해가지고 마이너스 약 19%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아니 올해 안에 요 계좌 분명히 수익률 플러스 50%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순식간에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갈 겁니다 자 레버즈 곱하기 2배짜리 수익중이죠 지금 요 계좌도 요 계좌도 제가 졸라게 마이너스였는데 계속 주매하고 존버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된 겁니다 나만 사면 물린다 메스포 알지 않습니까 그냥 사시바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처음에 수해 비싸서 못사 비싸서 못사 비싸서 못사 초콧대기 올라가서 그때 매수해도 되나요 나스다 정고점 뚫으면 그때 매수해도 되나요 이래 처음 물어보지 말고 지금 매수하는게 정답이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졸라게 버틴 자가 졸라게 먹을 수 있다 오늘 영상 멘탈담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졸라게 버티가지고 졸라게 먹겠습니다 파이팅